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만나요! 라면과 함께? 눈을 먹으러 가야죠 김밥의 한번, 한번 더고, 먹이도록 더 팬에 집어넣었어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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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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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파 고추 물 물 물 물 42분정도 2분정도 물 육수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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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